안녕하세요 이제 실제 샤프닝 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큐레스로 긁고는 있지만 전혀 떨어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되기 전에 사실은 샤프닝을 해야지 되는 거고 실제적으로는 이제 목표는 원래 형태를 유지하면서 날카롭게 원래 형태를 유지하면서 날카롭게 하는 것이 이제 목표가 되겠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실제로 각도를 외운다든지 뭐 몇 시 몇 분에 맞춰서 해본다든지 하는 게 얼마나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샤프닝 하시기 전에 늘 이제 새 큐렛을 새 큐렛들을 갖고 계시면서 그거를 한번 다시 보고 그 형태를 머릿속에 담아두고 그 형태가 이어지면서 이제 날카롭게 할 수 있는지를 이제 계속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 공면이 이제 힐과 미들과 토와 이제 앞으로 굴러가는 부분을 다 보면 좋겠고요 기구를 안정감 있게 잡을 수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팜그라스프로 잡고 이제 엄지로 지지를 확실하게 하도록 하는 것을 추천을 하고 있고 엄지로 확실하게 잡아 줘야지 되는 이유는 이제 스톤을 가지고 제가 아랫날을 밀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안정감 있게 버티고 있지 않으면은 이 날이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게 하는 것이 이제 목표가 되겠습니다 확실하게 잡고 엄지손가락으로 이제 꽉 눌러 줘서 움직이지 않게 해주셔야 됩니다 연마석도 안정감 있게 잡을 수 있어야지 됩니다 연마석은 이제 뭐 보통은 이제 그 역시 비슷하게 잡는다고 해야 할지 그 뭐 변형 펜파자법이나 그런 식으로 잡는 게 아닌 이제 단단하게 잡아 줘야지 되고 그 다음에 보통은 아래쪽에 새끼손가락을 놓고 이제 안정감 있게 그쪽에서 잡으라고 얘기를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양 옆만 잡는 것보다는 위에는 엄지손가락으로 받고 그 다음에 아래는 이제 새끼손가락으로 받쳐 주면 쪽이 제 입장에서는 보다 안정감 있게 움직일 수가 있어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옆에만 이제 살짝 잡고 하자니 그대로 유지하기가 좀 피로도가 있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테스트 스틱 사용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스틱도 이제 사실은 아무리 둔한 날이라고 하더라도 그 측방학을 강하게 주면서 꾹 누르면 이제 사실은 이제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고 아주 가볍게 힘을 줬을 때도 이제 그 딱 박힌다고 해야 할지 바이트 한다고 해야 할지 그런 느낌이 있도록 이제 해야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샤프한 크레쉬라고 그러면 이제 소리도 다르고 긁히는 느낌도 확실하게 다를 것입니다 모든 점에서 찍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볼에 여러 번 사용한 아크릴 스틱이라 표면이 깨끗하지 않습니다 실제 샤프닝 할 때는 같은 각도로 늘 움직일 수 있게 해 주시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날 방향 자체로 봤을 때는 이제 원래 있는 페이스와 레터랄 면이 이루는 각도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기구를 댄 다음에 이제 샤프닝을 진행을 하면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각도를 맞추고 거기에서 위아래로 늘 같은 방법으로 저각도도 아니고 더 넓은 각도도 아니고 늘 날과 이제 레터랄 서버스, 페이스 그 다음에 연마석이 이루는 각도를 보고 있으면서 그대로 해 주실 수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의해 주셔야 되는 게 샤프닝 할 때 보면은 그 이제 본인 습관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저 레터랄 서버스나 페이스가 아무 가급적 스톤에 평행하게 놓이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은 홀수번은 이제 나를 보고 있고 내가 나를 방향을 잘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쪽이 변형이 적고 짝수번 쪽이 이제 나를 나에서 멀리 보고 있기 때문에 짝수번 쪽에서 변형이 일어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각도가 늘 이제 같은 각도로 움직일 수 있게 해 주셔야지 되고 그 다음에 스톤이 닿는 면이 이제 일치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이제 잘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짝수번이든 홀수번이든 변형이 없게 하실 수가 있으면 그것이 제일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토 라운딩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각도로 사실은 지금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 각도가 이제 60도가 될 수도 있고 이제 돌아가면서 하고 반대면 돌아갈 때까지 이제 하게 돼 있는데 60도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제 뭐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페이스면에서 이제 60도를 두고 있으면 그리고 이제 30도로도 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로카티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이제 45도 가 있습니다 저는 60도 쪽에 더 가깝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늘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13, 14번 각도인데 이제 뭐 중요한 거는 터미널 샹크하고 뭐 그런 관계보다도 사실은 페이스하고 레터럴 설페스가 이루는 각도만을 봐서 이제 그 샹크의 방향 같은 거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나를 연마 하려고 하는 거는 페이스와 레터럴 설페스가 이루는 그 각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보면서 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와이어 엣지의 제거는 이제 원통형 스톤을 가지고 이제 둥글리면서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이 안에서 이제 바깥쪽으로 나오는 방향으로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하고 다시 테스트 스틱으로 이제 살펴본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약간 박히는 느낌이 생긴 것을 알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초음파 스케일러의 경우 이제 날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날이 보이지 않는 형태의 초음파 스케일러도 있고 이제 날이 보이는 스케일러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은 이제 뭐 보면은 이제 제일 오른쪽에 있는 새거하고 비했을 때 그 역시 페이스와 레터럴 면이 이루는 각도가 이제 그 뭐 둔해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이것도 사실은 샤프닝을 할 수가 있기는 있는데 한다 그러면 이제 아까 원통형 그 스톤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추천 하지는 않고 왜냐하면 그 방향에서 이제 샤프닝을 하다 보면은 날이 얇아지면서 이제 시술시에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술시에 부러진 조각을 잘 찾으면 다행이지만 예를 들어 코로 숨을 안 쉬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뭐 잘못하면 사실은 원하지 않은 대로 그 날이 이제 이동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찾지 못하고 구강 내에서 못 찾으면 사실은 체스트 엑스레이 까지 찍어 봐야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기구가 부러질 수 있는 상황은 피하는 것이 제일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샤프닝을 조심스럽게 하지 않으면 적당히 하지 않으면 이제 새해 날과는 완전하게 다른 형태의 날이 보일 수가 있고 이것은 이제 그 겟 샤프 체계에서 따왔습니다 사실은 날이 있는 모든 도구는 이제 연마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딘이나 아이리스 가위 같은 경우도 서지칼 가위 같은 경우도 연마를 할 수가 있는데 연마를 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고 연마석을 사용해서 하신다고 그러면 보통은 이제 그 그러니까 세레이션이 없는 부분을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제 조심스럽게 그 둥근 형태를 따라가면서 샤프닝을 할 수가 있고 아니면 연마지 이제 사포지가 되겠죠 사포지를 몇 번 잘라본다거나 접은 알미늄 호일을 이제 연마지로 대신해서 이제 몇 번 잘라본다거나 뭐 철수 세미에 이제 정말 거칠어졌다 그러면 철수 세미에 몇 번 알미늄 호일에 몇 번 하면서 조금은 이제 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새로운 도구들이 있습니다 연마를 도와줄 수 있는 뭐 몇 가지 도구들이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이제 그 샤프닝 가이드 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 사이드킥 이라고 이제 휴프리드사에서 나온 자동 연마기 같은 경우도 이제 가이드가 있으면서 그거는 밑에서 스톤이 움직이는 건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가이드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쪽은 그레이시를 할 수가 있고 한쪽은 이제 유니버설이나 시클을 사용할 수가 있고 이제 다른 한쪽은 이제 토우 쉐이핑을 할 수 있는 가이드가 세 가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이드 각도가 이제 몇 도로 나와 있는지는 사실 이 설명을 그 찾아보지 못해서 이제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음 그래서 제가 이걸 검색해 보니까 미국의 이제 상위 리뷰 별점 3점으로 되어 있는데 딱 두 분밖에 이제 리뷰는 안 하셨더라고요 대체적으로 사실 아마존에서 구매를 하지 않아서 리뷰를 남긴 게 없었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는 너무 좋았다 라는 분이 있고 도대체 그냥 스톤으로 하는 게 낫다 라는 분이 있는데 도구는 결국은 쓰기 나름이기도 해서 어느 정도 도움은 될 수 있지만 각도를 잘 맞출 수가 있으면 굳이 필요 안 하지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샤프닝 홀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있는데요 이제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검색할 때 샤프닝 홀스로 이제 질 펀더멘탈 책 쓰신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각도를 사실은 잘 알고 보기가 쉽지가 않아서 이제 틀리기가 쉽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이런 식으로 놓으면 이제 실제로 실제로 숫자가 기구하고 연마석이 닿는 각도를 아주 잘 보고 조절하기가 쉬워서 사용에 좋다라고 하는 거 논문 자체가 핸드 인스트루먼트로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스테이셔너리로 하는 것과 샤프닝 호스를 써서 사용한 것을 비교를 해 봤고 비교 자체는 사람들이 평가를 했다고 해요 쌤 사진을 보고 그 다음에 얼마나 잘 됐는지 그 다음에 시간 자체는 얼마나 걸렸는지 그런 거를 평가를 해 봤을 때 실제로 이제 오른쪽 하방에 이제 보는 게 저 샤프닝 호스? 샤프닝 말 연마 말이라고 해야 할지를 사용했을 때 이제 쌤 사진이라고 그러면 이제 두 가지가 이루는 면이 훨씬 더 깔끔하게 되는 경우가 훨씬 많았다가 되는 거고 잘 된 경우를 1점을 주고 그 다음에 잘 안 된 경우일수록 점수가 이제 늘어났으면 C는 대부분이 1점, 스코어 1을 받았고 나머지들은 이제 스코어들이 사실은 훨씬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근데 통계 분석을 해 봤을 때 이걸 보면은 A와 B도 이제 조금 차이가 나지 않나 싶기는 한데 A와 B는 크게 사이가 나지 않고 C가 이제 뭐 독보적으로 좋았다라고 얘기를 해서 뭐 구입해서 할 수 있으면 사실은 편하게 더 샤프닝 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새로 이제 다이아몬드 연마석 같은 것들이 나와 있는 것을 알고 있으실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원래 있는 연마석들이 이제 치과계에서도 사용이 된다고 생각이 되는 거고 여기는 이제 그 에피션시 얼마나 이제 빠른 시간에 효율적으로 잘 되는지 하고 그 웨어가 얼마나 심한지를 이제 살펴봤을 때 실제적으로 이제 400번 샤프닝 했을 때 기구를 보면은 이제 그 원래 시클 스케일러 하고 좌측에 세라믹 스톤으로 한 것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다이아몬드 스톤으로 한 것을 비교해 봤을 때는 뭐 양이 훨씬 많이 나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 샤프하게 되는 횟수는 이제 다르지만 그 그러니까 비슷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를 몇 번 움직여야지 샤프해지는지는 세라믹이나 이제 그 다이아몬드 스톤이나 비슷했지만 다이아몬드를 쓰면은 훨씬 빨리 날이 나가기 때문에 실제로 이 사용 실험 해보신 분들은 그냥 세라믹 스톤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기구 같은 경우는 그 치과 치료 아니면 치즈 치료가 시작됐다고 할 수 있는 뭐 사실은 1000년 이상 전부터도 사용이 되었고 그럴 때도 사실 연마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 뭔가 너무나 놀라운 기구가 발견이 되거나 아니면 메카니컬 테라피가 더 이상 이제 필요 없을 만큼 뭔가 다른 좋은 방법이 나오기 전까지에는 치즈 치료에 있어서 수기구의 연마는 이제 필요한 부분이 되겠고 모두 이제 매번 치료 마치고 나서 하실 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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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ekt weddings 철 genius 엣 지어 일 이에요 다